바이오가 금요일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HLB는 지난주에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이제 출발을 하겠다 이런 신호가 어제부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발 호재가 또 시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죠. 셀트리온발 호재가 나왔고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쪽에 나스닥의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나스닥의 업종 현황을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 출발을 할 신호를 이제 완성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어제부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이오는 절대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 이제 다 끝났나? 어떻게 된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죠. 월터 마누라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간이 쪼그라들고 야 이거 큰일났다. 바이오는 실체가 없어. 이제 다 끝장난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또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죠. 역시 바이오뿐이다. 이렇게 크게 기업가치가 변화가 생겨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는 것은 역시 바이오야. 바이오가 최고지 앞으로는 바이오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바이오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 1순위입니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는 바이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전기차 수조차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부분은 이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죠. 바이오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가장 크게 성장될 만한 부분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부분과 치료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아주 큰 한 축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부분이 가장 큰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부분의 크기가 정말로 지금 커져 있죠. 인류를 위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커져 있는 부분이고 이 항암 이 부분은 고질병이죠. 고질병. 이 부분은 면역항암제 콤보 쪽으로 지금 전환되는 초창기 단계다. 초기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항암제 부분은 1, 2년, 2, 3년 이렇게 되면 초기입니다. 초기. 초기라고 보면 되고 그게 하나에 하나해서 완성이 되려고 하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거쳐서 완성이 되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그동안에 바이오 쪽을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로 힘들었죠. 정말로 힘든 시간 버텨냈습니다. 잘 버텨냈으면 다시 또 좋은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특히 바이오는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별로 좋지 못했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좋지 않았고 애플도 별로였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1% 정도 하락을 했죠. 테슬라가 보압 수준이고 자동차 주도 1.5% 하락에 항공주들, 항공주도 1% 정도 하락이죠. 넷플릭스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실적 이런 부분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랠리를 펼쳤지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금 깊죠. 그리고 이 모더나가 또 16% 정도 올랐습니다. 모더나가 이렇게 올라서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좀 높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젠 올랐죠. 그리고 바이오마린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들만 올랐죠. 그냥 바이오주들만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바이오쪽이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동안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눌려졌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바이오쪽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가 돌아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겠죠.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1,10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신호면 이제 돌아서겠다. 바이오 이제 올라갈 준비해. 이렇게 첫 번째 신호를 딱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딱 주고 나서 두 번째 신호가 바이오주들만 올라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낙폭과대죠. 낙폭과대가 해도 해도 넘어할 정도로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 이런 부분이 또 슬슬 고개를 들고 코로나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아주 관리가 잘 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는 코로나에서 가장 자유로운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택트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상승을 좀 하다가 조정을 거의 한 달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가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특정한 몇 종목 올라가는 종목만 바라보면 바이오는 계속 좋았는데 뭐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만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아주 별로 좋지 않았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셀틴헬스케어도 지금 보면 거의 얼마 조정 안했구만 뭘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셀틴헬스케어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2만원 돈이죠. 12만원 수준에서 10만원까지 하락했죠. 아주 큰 하락입니다. 아주 그리고 거의 한 약 한 달 가까이 계속 내려졌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비슷하다. 일양약품도 쭉 내려서다가 이제 한번 돌아섰고 지금 메지온도 계속 하락을 했고 헬릭스미스도 계속 하락했죠. 안트로젠도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주 깊게 조정을 보였죠. 이 정도까지 깊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려온 위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면 아주 강력하게 위로 올라서고 있죠.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죠.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종 대표주들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이 가장 위치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치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외국인 들어왔고 미국의 섹터도 바이오주들이 올라서는 모습이 보이고 코로나나 중국의 미중 갈등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HLB도 이제 바닥을 가장 먼저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뭐 꺾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닥 짚고 계속 위로 밀어붙이고 있죠. 밑으로 꺾일 생각이 전혀 없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주가는 위로 치솟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 외인이 들어왔고 미국 증시도 제약바이오가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주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돈이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주 초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차주 초부터 이 제약바이오 쪽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죠. 0.3% 올랐고 다오가 0.2% 정도 됐죠.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좋았던 부분과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바이오 구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재봉 속으로 이런 소리도 이런 분위기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바이오 쪽이 한번 힘을 쓸 때가 된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